스튜디오에서 좀 전부터 나와서 계속 기다리고 있는 우리 신인규 기자 지금 나와 있습니다. 신 기자 첫 번째 소식으로 경제정책 방향 사실 어제 기획재정부가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매년 초에 경제정책 방향을 내놓고 하반기에 하반경이라고 해서 하반기에 경제정책 방향을 또 내놓기는 합니다만 하경방을 내놓습니다만 올해의 경제정책 방향 골자를 일단 소개를 해 주시죠. 산업 측면에서 저희 개별 기업들한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것부터 짚어봐야겠습니다. 정부가 역동경제라는 단어를 이번에 경제 방향에 집어넣었죠.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겠다 이런 뜻이 강하게 반영이 된 건데 반도체와 2차전지, 바이오, 미래 모빌리티, 수소 이렇게 우리가 주력으로 수출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앞으로 3년 동안 150조 원 이상의 정책금융 공급하기로 했고요. 부동산과도 연길 수가 있는 부분인데요. 용인의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와 같은 국가산업당지 조성을 앞당기기 위한 맞춤형 지원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안정적 성장을 위한 세제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는데 피터팬 중후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중소기업들이 성장하면서 받는 규제 때문에 중견기업으로 안 가려고 하거나 중견기업으로 잠깐 올라간 중소기업들도 막상 있어 보니까 규제 때문에 안 되겠다. 다시 중소수준으로 돌아가자 이런 흐름들을 말하는 건데 초기 단계 중견기업이 중소기업으로 돌아가려는 이런 피터팬 중후군 막기 위해서 세제 특례 연장 이런 조치들 이어나가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올해 경제 상황 사실 그렇게 좋지 않게 보고 있습니다.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여러 조치들을 통해서 해외 부분에서 돌파구를 찾겠다 이런 모습들이 관측이 됩니다. 올해 수출 목표가 지난해보다 높은 7천억 달러 이렇게 설정을 했고요. 그중에서도 해외 수출 목표는 지난해보다 60% 높인 570억 달러로 설정을 한 것이 눈에 띕니다. 네, 매년 기업 투자를 유도하는 것 이런 것들은 나옵니다만 특히 감세 이런 부분들 특히 확대를 해서 추진을 하겠다 이런 게 나와 있습니다. 방금 전에 우리 신 기자가 했던 해외 수주 그 목표를 높였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배경 어디에 있습니까? 일단은 해외 수주를 하려면 밭이 좀 수주 밭이 좀 있어야겠죠. 이 수주 밭이 올해 좀 물이 익었다 정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방산 이런 것들이 굉장히 꽤 많았죠. 방산 올해도 괜찮을 것 같고 올해는 또 해외 건설 쪽에 한번 힘을 실어보겠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570억 달러의 해외 수주 목표 가운데 400억 달러가 해외 인프라입니다. 건설 쪽이겠죠. 업계에서는 국내 쪽에는 사실 수주가 별로 안 좋다. 2018년 수준으로 회귀할 것이다 이러지만 해외 쪽은 나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어디가 좋으냐. 사우디, 이라크, 카타르 이렇게 해외의 인프라 부문, 건설 부분에 항상 도움을 많이 줬던 이런 나라들이 올해에도 발주가 쏟아질 걸로 보고 있고요. 말씀하셨던 지난해 낭보를 많이 전해왔던 K-방산, 방산 부문도 흥풍히 이어갈 것으로 봅니다. 또 하나 정부가 신경 쓰고 있는 건 원전입니다. 다만 원전은 올해 수주를 기대한다기보다는 2030년까지 조금 긴 호흡으로 지원을 이어가겠다 이렇게 보고 있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부가 수출입 은행을 통해서 금융 지원을 강화하는 초대형 수주 특별 프로그램 이거 신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포함해서 대형 수주 지원을 올해 준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최근에 부동산 PF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대해서 우려가 지금 커지고 있죠. 태형 건설이 화근을 제공을 했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은데 금가문장이 그래서 주말까지 특단의 대책을 내놔라 이렇게 지금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동산 PF 관련해서 대책도 또 나왔습니까? 네, 일단은 선제적으로 유동성 공급에 중점을 주는 모습입니다. 이미 시장이 알려줬던 85조 원 규모의 유동성 공급 이거 경제정책 방향에서도 다시 한번 재확인이 됐고요. 그리고 지금 PF 그러니까 사업 자체로 담보를 받아서 돈을 빌린 사업장들의 문제 때문에 건설업들이 위기인데 이거를 공기업인 LH를 통해서 조금 정상화시켜 보겠다 이런 내용들이 계속해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경제정책 방향 보면요. 우선 사업성은 있지만 일시적으로 유동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장은 LH가 매입해서 정상화하는 방향을 추진하고요. 그러니까 LH가 사업성을 검토해서 매입한 다음에 이거 조금 잘 키워서 직접 시행하거나 아니면 다른 시행사에 파는 방식을 고려해보겠다라는 게 담겨 있고 사업성이 좀 부족한데도 그동안에 붐이 이뤄가지고 진행됐던 사실은 사업성 좋지 않은 부실 사업장 같은 경우는 2조 2천억 원가량의 정상화 펀드를 마련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사업장에 대한 재구조화를 추진해서 조속한 정상화하겠다라는 것들이 이번 방향에 담겼습니다. 네 여러 다양한 이제 피에프 사업장에 정부가 저 개입을 좀 확대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투자자분들 반도체 쪽에 관심이 굉장히 많으시죠. 최근 뭐 반도체 가격도 좀 뛰고 했는데 반도체 장비 매출 전망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반도체 장비 매출을 보면요. 정점은 현재까지 사실 2022년이었습니다. 그때 1074억 달러 반도체 장비 매출이 그 정도였다가 2023년에는 1009억 달러 수준으로 낮아졌는데 다시 반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국제 반도체 장비 재료협회 분석 봅니까요. 2024년 올해에는 이게 1053억 달러 정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요. 그리고 2025년에는 그동안의 고점을 넘어서 1240억 달러까지로 껑충 튈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관심이 반도체 가격, D램이나 랜드 가격이 앞으로 계속 더 뛸지 이게 지금 관심이거든요. 어떻습니까 전망은? 반도체 장비 매출이 오를 것 같다는 것은 현재 가격이 좋은 데다가 앞으로 조금 더 좋을 것 같으니까 그런 전망이 나오는 겁니다. 말씀하신 대로 현재 반도체 가격 오름세인데 시장 조사기관의 트렌드포스가 있습니다. 트렌드포스의 전망 따르면요. 올해 1, 4분기는 특히 모바일 D램과 랜드플래시 가격이 좋아질 거라고 봅니다. 얼마나 좋아지느냐. 1년 전보다 18%에서 23%까지는 가격이 높아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렇게 반도체 시장이 회복 국면에 접어들면서 이제는 빅2라고 불러도 손색이 없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반도체 대기업들이 올해 전년보다 투자 꽤 늘릴 것이라는 게 업계 중론입니다. 실제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경기 P4라고 불리죠. 평택 4공장 그리고 미국의 텍사스의 테일러 공장 준설 중이고 그리고 SK하이닉스 역시 청주 공장이 HBM 요새 먹거리로 떠오르고 있는 고대역폭 메모리 반도체 이 라인 증설에 한창입니다. 현재 공장 가동률도 늘어나고 있는데 반도체 가격도 올라간다 이렇게 되면 올해 기존보다 투자 한 20% 이상 늘릴 수도 있다라는 게 업계에서 나오는 목소리입니다. 네. 지금 우리 신 기자가 쭉쭉 짚어졌듯이 반도체 대기업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이런 데들이 투자를 그동안 좀 위축됐었습니다만 앞으로 계속 늘리게 되면 반도체 장비 종목 중에서도 우리가 눈여겨야 될 어떤 기업들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전공정 후공정 다 지금 장비업체는 나쁘지 않다. 그래서 반도체 매출이 높아지게 되면 우리 소부장 업체들한테도 꽤 훈풍이 불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번 기회에 잠깐 짚어보면요. 전공정과 관련해서는 반도체 웨이퍼라고 합니다. 원판에 필요한 물질 입히는 증착 장비 관련 업체들 어떤 게 있느냐. 주성 엔지니어링, 유진테크, 원익 IPS 등이 수혜주로 좀 꼽히고 있고요. 그리고 웨이퍼 위에 불순물 제거하는 세정 장비에서도 우리나라 상장사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데가 DI인데요. DI가 아니죠. 죄송합니다. KC텍이라고 있습니다. 제가 많아서 조금 헷갈렸습니다. KC텍이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DI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최종 검사 장비입니다. 이건 다음에 다시 말씀드리고 그리고 반도체 클린룸에 들어가는 팬필터 장비라는 게 있습니다. FFU라고 하는데 여기는 우리나라의 업체가 1위입니다. 신성 ENG가 1위 업체고요. 후공정으로 잠깐 넘어가겠습니다. 후공정에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린 DI가 나오는데 DI는 반도체 최종 검사 장비 업체고요. 그리고 웨이퍼를 절단하고 분류하는 비전 플레이스먼트 장비에서는 투자자분들도 잘 아시는 한미반도체가 두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업체들이 올해도 훈풍을 받을 수 있을지 살펴볼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지금 주성 엔지니어링하고 유진테크 KC텍 신성 ENG 한미반도체 뭐 이런 데들 이제 관련 수혜주가 수혜가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제 소개를 해둔 종목들이었습니다. 다음 이슈는 남양유업 우리가 예상을 하긴 했습니다만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이 나오면서 남양유업의 경영권이 최종적으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물론 이제 법원 판결이 나왔으니까 넘겨줘야죠 하는 상호펀드에. 이 오너 경영의 마침표를 찍게 됐다는 그 소식 배경 어디에 있습니까? 일단은 2021년으로 먼저 거슬러 가보면 불가리스 사태 있었죠. 불가리스가 코로나의 특효다 뭐 이런 발표들이 나오면서 주가 굉장히 출렁거리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오너인 홍원식 회장이 책임을 지고 사퇴를 하고 주식을 전부 사모펀드에 양도하겠다 이렇게 했었는데 했다가 또 바꿨습니다. 이 뭔가 이상하다 이 주식 매도 계약이 뭔가 좀 이상하고 부당 경영 간섭이 너무 심할 것 같다 이러면서 이거 소송을 걸었다가 어제 대법원 판결이 나왔죠. 저희가 예상한 대로 한행 컴퍼니의 원래 계약대로 주식을 넘겨야 된다 이런 판결이 나왔습니다. 여러 가지 법적인 쟁점들이 있었는데 특히 재미있는 게 법무법인 김 현장이 쌍방 대리 그러니까 홍원식 회장 자문도 하고 한행 컴퍼니 자문도 한 게 민법상 문제이기 때문에 뭐 계약 자체가 불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이게 법리적으로 어떻게 될까 이게 조금 법 쪽에서는 주목을 했었는데 역시 이 부분도 불법 아니라는 판단을 받아 냈습니다. 네 사실 이제 남양유업 홍원식 회장 아래 있던 남양유업 여러 가지 논란이 사실은 많았어요. 대리점 갑질이 있었고 댓글 공작 국정원이 아니라 남양유업에도 있었죠. 오너가 문제도 있었고요. 좋지 않은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상호펀드가 남양유업의 경영권을 갖고 오게 되면 상호펀드들이 잘하는 게 이제 밸류업 전략을 짜려면 기업 구조주정이라 뭐 이런 걸 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이 남양유업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동안에 히트 상품도 굉장히 많고 그러니까 브랜드 자체나 아니면 제품력 자체는 크게 문제가 없었는데 오너가의 문제가 좀 컸었습니다. 그래서 오너가의 문제를 조금 덜어낸다면 지배군조 문제만 조금 희석이 되고 덜어낸다면 이 회사 괜찮다라는 게 그동안의 사모펀드의 판단이었고요. 그러니까 원래 사모펀드가 어떤 회사를 맡게 되면 보통은 구조조정 들어가는데 구조조정은 이번에 크게 없을 것 같답니다. 고용승계는 계속해서 하겠다라는 입장은 내놨고 그러니까 인위적 구조조정 없이 지배구조 개선을 통해서 밸류업을 하겠다라는 게 지금 한앤코의 기본 전략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인위적 구조조정 없다 그러면 자연퇴사 이런 감소 부분만 감안을 하겠다라는 의미 같고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남양유업 주가가 굉장히 관심입니다. 최근에 정말 남양유업 경영권이 넘어가는구나 라는 생각 때문인지 주가가 계속 올랐단 말이죠. 전망 어떻습니까? 일단 남양유업은 지배구조 이슈가 해결이 된다라는 기대감이 생기면 주가가 오르는 기업이었습니다. 그동안의 남양유업의 전략들을 보더라도 오너리스크가 너무 크다 보니까 백미당 같은 것들, 제품의 남양유업을 떼기 시작했었거든요. 그런 흐름들이 있었는데 그래도 사람들이 다 알죠. 인터넷에 찾아보면 이것도 자랑스러운 남양유업 제품입니다. 이러면서 오히려 이 제품 사지 말자는 불매의 운동을 우회적으로 하기도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실적이 조금 많이 안 좋았었습니다. 2022년 4분기부터 현재 2023년 3분기가 최근 매출인데 다 전부 다 영업이익 다 많이 넣었었거든요. 그나마 나은 거는 영업이익이 조금씩 적자폭이 줄어들고 있다는 게 확인이 되고 있는데 지배구조 개선이 되게 되면 결국 브랜드 이미지 재고가 앞으로 될 겁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주가 측면에서는 이번 대법원 판결이 상당히 긍정적이지 않나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사실은 장기적으로 봐야 될 거고 오늘 당장 주가가 오를 것인가 말 것인가는 조금 변론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건 못 맞추겠죠. 네, 지금 신 기자 약간 피곤해 보이는데 아닙니다. 금요일이니까 주말 푹 쉬시고요. 지금까지 신규 기자였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